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서 수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맞장구를 쳐주었다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이후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후쿠시마를 왕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 기준치 이하라면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준치를 정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방사능 오염을 우려할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유한 일본을 위해 자선사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검사 비용을 일본 측에서 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에 반대합니다. 방사능 오염이든 다른 환경 오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신적 두려움에 바탕을 둔 왕따 때문에 사고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